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14년도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제 1회 문제고요 이전 회차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 유형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유사한 유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했던 문제들은요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것들은 제가 나가면서 또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서 1회 문제부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에서 1번 그림에서 1번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I1이라는 전류는 1차 전류에요 자 1차 전류가 그렇게 들어와서 코일을 통해서 쭉 돌아서 나가죠 그러면 1차 전류가 들어오면 여기서 뭐가 발생돼요 자속이 발생되니까 자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뭐를 전압을 발생시키겠죠 특성은 근데 지금 걸어놓은 곳이 어떻게 걸어놨냐면 전류 갖다가 걸어놨고요 흘렸어요 그리고 2차 쪽에 또 코일을 갖다 감아서 여기다가 A라는 장치를 또 달아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류계입니다 전류계 그러면 1차 전류가 들어와가지고요 이쪽에 자 여기서 전압이 발생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전압이 발생되죠 자 발생된 전압에 의해서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차 전류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2차 전류로 만들어서 어디에 공급한다 전류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물로 시트라고 그래 전류계 그럼 이거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전류가 1차 전류 대 몇 차 전류 2차 전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본 표현은 그래서 I1 대 I2가 되는데 이 2차 전류는 항상 정해진 값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해져 있냐면 5암 배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N1은 지금 뭐야 1차 쪽에 건수죠 건선수 그 다음에 N2는 2차 쪽에 건선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I2는 2차 전류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어요 특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차 건선 2차 건선과 그 다음에 1차 전류 2차 전류의 관계를 2차 전류 관계를 쓰시오 이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자 건수비라는 것은 또는 건선비가 있죠 건선비 자 이거는 A 또는 뭐야 N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2차 쪽에 가문수와 1차 쪽에 가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쪽에 전류와 2차 쪽에 전류가 있고 2차 측에 전압과 1차 측에 전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이제 건수비 나타나는 거에 있어서 그럼 여기에서는 딱 이 관계만 나타나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2차 전류 N2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I2라는 것은 어떻게 I1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N2분의 N1에다가 곱하기 I1으로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전류죠 표현식은 이렇게 그 다음에 1번은 별륙이고요 자 이거 역할은 대전류 1차 전류는 큰 전류야 대전류를 작은 전류 바꿔서 계기나 계전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답안을 확인하면 이렇게 답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도 우리가 2.4차에서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보는데 비상선음입니다 1번에 실내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 입력은 몇 하트 이상이냐 이거 두 가지 있잖아요 실내하고 그 다음에 실외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게 몇 하트 이상? 1하트 이상이고요 실내는 3하트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실내 거 문화시니까 1하트 이상 답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거리는 몇 미터 되도록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배치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성기 그 다음에 발신기 그리고 어떤 거 지구 음향장치 이런 것도 다 똑같잖아요 25미터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음량 주종기를 설치한 경우에 배선은 몇 선식이냐 3단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 3단식은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간략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증폭기예요 증폭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가죠? 스피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절환 수시가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디냐면 얘가 음량 주종기죠? 음량 주종기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통선이고요 자 여기서는 소방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업무용이죠? 업무용 그러니까 평상시는 여기다 전환시킬 겁니다 자 여기다 전환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량을 조정해가지고 스피커 출력을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재 신호는 이게 지금 어떤 거 화재 신호에 의해서 자 이렇게 전환이 되죠 전환이 딱 되면서 자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신호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방설비는 뭐하고 자동화 탐설비 화재 신호와 연동돼가지고 이제 주력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삼단직 배선에 관련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 신호를 수신하는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 개시시까지 시간은 얼마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가 자 그럼 몇 초? 10초가 되겠죠 자 비교적 간단한 자 그런 문제 그래서 이 5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삼선식 배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 자 그거 연습만 좀 하시면 돼요